운동해야지, 봉실이. 오늘 빨리 했네요? 봉실이, 준비 됐어? 봉실이, 이리 와.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. 이리 와, 이리 와. 봉실아, 이거 먹어. 귀여워. 이거 먹어. 입맛 다시. 표정 너무 귀여워. 근력을 이렇게 키우는 거야, 이런 식으로. 오, 좋아, 좋아. 아, 지금 이렇게? 코어 운동을 시키나 봐, 이게. 봉실아, 이리 와 봐. 이리 와 봐. 빨리 와 봐. 이리 와. 좋았어. 그래, 잘했어. 좋았어. 그래, 잘했어. 잘했어. 이게 운동이 되고 있는 건가? 한 번 더 보여줘. 이거 다 빨장어. 이거 다 빨장어. 이거 다 빨장어. 아, 이거 또 줘야 돼? 오히려 이게 더 천재일 수도 있어, 봉실이. 그렇지. 막는 거야, 지금. 이번에 오리고기 먹어볼까? 사람보다 잘 먹어. 오케이, 봉실아. 올라가. 온다. 온다. 앞발 여기, 앞발 여기.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봉실이 좋아, 봉실이 좋아. 잠깐만. 봉실이 좋아. 사람이나 개나 김벌 위는 힘들어. 오, 좋다, 좋다. 봉실아, 봉실아. 봉실아. 이거? 또 먹어? 또 먹어? 귀여워. 라바, 라바, 라바. 살이 더 찔 것 같은데. 한 번에 사료 하나면 좀. 그렇지 않아요? 한 10개 정도 해야지. 이거 힘들어. 힘들어, 봉실아? 봉실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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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가자! 멍칠아! 오케이 오케이! 오케이! 잠깐만! 멍칠이, 멍칠이 코 강인진다! 좋아 좋아 좋아! 라영 cooper! 라영 cooper! 오케이 잘하고 있어 나이 코어가 안 좋은데 우리! 멍칠이가 코어가 안 좋아! 코어가 안 좋아! 대박인데? 대박인데 이거? 이거 대박인 거 아니야 지금 엄청 잘 흔들리지가 않잖아